양희지입니다. 좌중간쪽입니다. 양희지의 타구. 중견수 차갑니다. 타구는, 타구는 당장을 남깁니다. 오늘 늦은 축포. 양희지 본인의 생일날 시즌 12호 홈런. 솔로 홈런입니다. 점수는 12 대 6. 한 점짜리 홈런, 양희지입니다. 그래도 하나는, 하나는 친해요. 오늘 타석에서의 결과가 좋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홈런으로 본인의 생일을 자축합니다. 이 홈런 한 방으로 이 구장을 찾아준 양희지 선수의 팬들한테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석이 아닌가 싶어요. 팀산 3300번째 홈런의 주인공. 오늘 생일을 맞이한 양희지 선수입니다.